Q. KING 과금 덱이라고 볼게요 과금 덱 자 이제 과금 덱이에요 일단 킹이 들어가야겠지 버프는 킹이 주고요 그리고 변경맨 타츠 보루스 만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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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만능 제노스 제노스를 써요 그러면 제노스를 내려서 그 정도가 될까요 제노스 버플 딜러 셋이 가구 킹이 버프를 주고 이게 과금이 믹망하게 추천 과글러들 좀 봐주세요 과금 하셨던 분들은 이 100만원이 과금 추천되기 110명도 들어간다 여기 5명이라면 뭘 빼고 110명도 들어간다 이게 많은 2마리 레전드가 찍기 때문에 진짜 이게 과금이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100이야 일단 100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사실은 100만원 이상 과금을 하기에는 사실 손이 많이 떨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 이상 100만원에서 200만원 구간 100만원에 100만원에 가끔 추천되기에는 이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10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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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